아 말씀 하십시오. 오전 전 과 2.1 만일을 세월호에 에이사에 징벌증이 있습니다. 기사 9조 5조 좀 부탁드립니다. AIS 그게 세월호 사건의 핵심. 하필이면 그날 데이터가 없다. AI에서 규격상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데이터입니다 세월호는 단순 사건이 아닐 수 있겠다 소름이 끼치면서 밤에 잠이 안 오더라고요 과연 사고 시점이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확정할 수 있을 것인가 갑자기 옆으로 쏠리면서 공중에 떠서 그대로 날아갔어요 물린 게 아니라니까요 물량 떨어져 나간 거라니까요 세월호의 책임을 원인을 밝힐 수도 있겠다 왜 이것을 감추려고 했냐 100% 이겁니다 이건 안 믿고 싶어도 안 믿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반 하나의 배가 단 하나의 행정으로 움직여서 단 한 번의 사고가 났는데 데이터 정부는 또 달라요 쓸 수 없는 일이거든요 물리법칙상 맞지 않는 사고 발생시간 8시 50분으로 합시다 배경 오는데 얼마나 걸리겠습니까 네 잠시만 대기 바랍니다 그날 바다 배경 오는 날 배경 오는 날 배경 오는 날 배경 오는 날 제 Geschichte